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면 이런 문제로는 일단 이 짝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소득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러면 당연히 틀린 거죠 순소득승수는 하는데 지분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러면 틀리잖아요 여기서 보면 저런 것도 문제인가 싶죠 그런데 그걸 문장으로 써놓으면 이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으로 써놓으면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헷갈려요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할 때 순소득승수는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역수를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틀린 말이지 순소득승수는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분모 분자의 눈으로 보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대답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우시라고 안되겠다 해처리 들어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를 할 줄이야 왜 해야 됩니다 이거 이론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계산으로도 나오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취미로 공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취미로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아시겠죠 외우셔야 돼요 말을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먹일 수는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먹일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비율분석법도 마찬가지예요 비율분석법도 이게 문장으로도 이렇게 출처하지만 계산문제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비율분석법에서는 비대부채 하죠 비대부채 하는데 대는 대부비율이죠 대부비율은 저당비율, 융자비율, 저당비율이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 융자비율, 담보인정비율, 차입비율, 대출비율 굉장히 다양한 게 많습니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얘는 뭐하고 구별되어야 되는가 하면 부채 비율하고는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부채 비율은 내꺼분의 남의 거예요 지분분의 저당해서 내꺼분의 남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 뭐예요 얘네들은 융자비율, 담보인정비율 영어로는 LTV죠 이거는 전체에서 남의께 차지하는 비중이죠 전체에서 남의께 차지하는 비중 전체에서 저당 이건 내꺼분의 남의 거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 남의께 60%다 이렇게 기억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내꺼분의 남의 거니까 대부 비율이 60%면 내꺼는 40%예요 그러면 여기 부채 비율은 40분의 6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70%면 남의께 70% 내꺼는 30% 그러면 30분의 7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항상 분모 분자를 더해서 전체 자본이 돼야 돼요 100%가 돼 100% 됐죠? 여기가 20%면 여기가 80%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90%면 여기가 1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채 비율은 내꺼분의 남의 거다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누가 부채를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에 이렇게 하죠 순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이 값은 1보다 클수록 좋은 거예요 1보다 클수록 좋은 겁니다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으면 세전 현금 수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이라는 얘기는 세전 현금 수지가 0입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서 계산하는 게 뭐예요? 빼서 계산하는 게 세전 현금 수지라고요 그런데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은 부채 감당률이고요 나누어서 1이 된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가 같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모 분자가 같으면 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전 수지가 0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커야 세전 수지가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부채 감당률이 1.2 또는 1.3 이 정도는 돼야 대출이 이루어져요 은행에서 대출할 때 1.2 또는 1.3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에게 1.2배 또는 1.3배는 되어야 대출이 승인이 떨어진다고요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높아질수록 은행은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높아야 은행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부채 감당률 기준 하는 게 있잖아요 부채 감당률 기준 대출 가능 금액 DTI 기준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아무튼 이 채무불이행률이요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죠 이거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할 수 담당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죠 이 값이 1이라는 게 뭔 뜻일까요? 이것도 세전 현금 수지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순영업소득 위에 있는 거죠 순영업소득 위에 있는 유효총소득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합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얘도 1이 된다는 것은 세전 수지가 0인데 얘는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업경비 비율 있죠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영업경비가 어디에서? 총소득에서 이게 이제 유효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때는 가능으로 출제가 되니까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출제되는 것은 유효 많이 출제되는 것은 간혹 가다가 가능 총소득을 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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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비 비율까지 하면 이제 다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건 이 자체가 계산 문제입니다 부채 감당률 하면 빨리 뭘 찾아야 돼요?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 그다음에 채무불행률 하면은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이 자체가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 자체가 계산 문제고 전부 다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다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부채 감당률 채무 이게 특히 부채 감당률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대부 비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대부 비율은 뭐 엄청 자주 등장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대출 가능 금액이죠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DTI 기준이 있고 LTV 기준 LTV 기준 DTI 기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LTV와 DTI 이렇게 나오고 수익성 부동산은 어떻게 나와요 수익성 부동산은 LTV하고 뭐가 나와요 LTV하고 부채 감당률 DSCR 이렇게 넣어요 이거 부채 감당률이죠 그래서 LTV 기준으로는 LTV 기준으로는 LTV 기준 여기는 뭐하고 뭐가 제시가 돼요 문제에서 부동산 가격이 제시되면서 LTV가 제시되죠 곱하기만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고 여기 DTI 기준에서는 연소득이 나오죠 연소득이 나오고 DTI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저당상수가 나오죠 여기서는 DTI를 곱한 후에 저당상수를 나누기 하면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온다 이 둘 중에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으로 이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약간 변형된 것이 기존의 대출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요 기존의 대출금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한 후에 최종적으로 계산한 후에 이제 나중에 빼는 거고 기존의 대출금에 따른 부채 서비스액을 줄 때에는 여기서 빼야 돼요 여기서 기존의 대출금이 있을 때는 다 계산한 후에 빼는 거고 기존의 대출금을 알려주지 않고 기존의 대출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기존의 대출금 때문에 지금 부채 서비스액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 있다면 이 사람의 연소득에서 DTI 곱한 이 한도 이 한도에서 빼기 해 가지고 나누기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변형된 것은 어려우면 패스하면 되니까 항상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어렵다 하면 기본형만 한다 이렇게 생각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부채 감당율이죠 LTV 기준 부채 감당율 기준 LTV 기준 여기는 마찬가지 부동산 가격과 뭐가 나와요 LTV가 나오면 그 두 개를 곱하기 하면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 돼요 이건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채 감당율 기준은 여기는 순명업소득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연소득이 나오지만 여기는 부동산에 순명업소득이 나와요 여기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DSC약 부채 감당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저당 상수가 나오죠 여기서는 나누기 나누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이다 이쪽은 곱박이 나누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기억하는 겁니다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했어요 또 계산 문제 한 거예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계산 문제는 매뉴얼 자 그럼 되고요 자 그게 이제 그 총 부채 상환 비율 그 107쪽에 DTI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 총 부채 상환 비율 그 공식을 보시면 당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 뿐만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부채 연간 이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타 부채 연간 이자도 따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당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만 얘기하지만 원래는 그 기타 부채 연간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타 방법에서 뭐가 있어요 단순 회수 기관법과 회계적 수익률 법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타 방법에 들어갑니다 회계적 수익률 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단순 회수 기관은 뭔가 하면 단순 회수 기관은 이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쪽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계산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는데 단순 회수 기관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현재 1억이 나가요 마이너스 1억 첫 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첫 회 2천 들어오고 둘째 3천 들어오고 셋째 4천 들어오고 넷째도 4천 들어오고 다섯째 5천 들어오고 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1억이 다 들어오려면 자 이게 이제 2천이 여기서부터 꾸준히 2천입니다 여기서 또 꾸준히 해서 3천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오는데 1년간 2천이고 똑같이 들어오는데 1년간 3천이고 그 뜻입니다 똑같이 들어오는데 1년간 4천 그러니까 그 해 그 해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해 그 해는 그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1억이 회수되려면 첫 회 지났을 때 2천 회수됐죠 두 번째까지 가면은 5천 세 번째까지 가도 9천밖에 안 되잖아요 이때 얼마가 더 들어와야 돼요 천이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천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4분기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야 되죠 총 몇 년 몇 개월 3년 3개월 이게 무슨 기간 단순 회수기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 가능해요 그냥 회수기간 하면은 단순 회수기간이에요 조금 전에 지웠던 자본회수기간 순소득승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회수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소득승수를 자본회수기간 했는데 그 자본회수기간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자본회수기간하고 단순회수기간하고 차이점은 이거는 매년 매년 금액이 다르죠 그러니까 매년 매년 금액을 각각 다 예상을 하는데 아까 자본회수기간 순소득승수는 첫 번째 것만 계산해요 두 번째 것은 계산 안 하잖아요 첫 회 순영업소득만 계산해서 그 다음은 매년 매년 같은 금액이라고 가상하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다면 하는 거고 순소득승수는 얘는 매년 매년 들어오는 돈을 각각 계산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조금은 더 정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조금은 더 정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매년 매년 걸 다 계산하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제 현가 회수기간은 뭘까요 나온 김에 현가 회수기간은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이거 현재 가치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10% 할인한다 치고요 그럼 예를 들어 약 1800이라고 칠게요 이거 10% 할인한다 치고요 약 얼마일까요 2000 2000 두 번 할인해야 돼요 두 번 2400보다는 더 커요 대략적으로 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거는요 대략한 거예요 대략 2800보다 커요 2800보다 커요 10%면은 400이잖아요 400을 한 번 두 번 세 번 1200 근사치로 갔을 때는 2800인데 실제로는 2800보다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나왔을 때 내가 지금 급해서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하듯이 하라고요 일상생활 하듯이 해서 2800이 나왔잖아요 얘를 할인하면 얼마 될까요 그러면 2800보다는 반드시 큰 값이 돼야 돼요 반드시 적은 값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중에 2800보다 큰 것 중에 찍으라고요 뭔데인지 아시겠죠 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섯 개 중에 찍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직접 계산하든가 계산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계산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팁을 알려드리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무튼 자 이거 사천하면 똑같은 사천이라도 얘네는 4년 뒤잖아요 4년 뒤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맞잖아요 얘는 5년 뒤 5천인데 할인해서 예를 들어 같다고 치고 이렇게 금액이 같을 수 있죠 다른 금액을 할인해도 얘는 더 나중에 걸 할인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억이 들어오는 걸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 보세요 현재 가치로 다 바꿨어요 이 시점으로 다 봐 이 시점으로 이 시점에 1800 이 시점에 2400 시점을 통일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 더하면 4200 여기까지 가면 7000 여기까지 가면 9400 아직도 덜 들어왔어요 400이 600이 더 들어와야죠 600이 더 들어와야 돼요 600이면 4년하고도 더 걸려요 그게 무슨 회수기간? 현가 회수기간 현재가 치워받고 있어요 4년 얼마는 더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감안한 요구 수익률을 감안한 원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현가 회수기간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됐나요? 자 단순 회수기간 하면서 했고요 회계적 수익률법이에요 회계적 수익률 또 화폐 시간 같이 고려해야 안해요? 고려 안해요 고려 안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억을 투자를 하는데요 A나 B나 모두 다 1억이에요 A나 B나 모두 1억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6개월 후에 7천만 원 12개월 후에 5천만 원 들어와요 아무튼 1년 내에 1억 2천 해서 모두 회수가 됐죠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이내에 모두 회수가 되고 또 수익이 생겼죠 모두 얼마 들어왔어요? 모두 1억 2천 들어왔잖아요 그럼 회계적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할 때 원금 1억에 들어온 돈이 총 1억 2천이니까 얼마의 수익이 생겼어요? 20% 수익이 생겼죠 맞나요? B는 6개월 뒤에 5천 들어오고 12개월 뒤에 7천 들어와요 회계적 수익률 몇 퍼센트에요? 20% 회계적 수익률법에서는 현금 흐름 화폐시장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더하면 되는거에요 1년간 들어오는 대부분 회계적인 방법으로 우리 수익률을 따지는데 대부분 이렇게요 예를 들어 음식점 매출이 1억 발생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럼 매달 매달 1억이 발생해요 12억이에요 1년이면 그럼 첫달 1억하고 12월 매출 1억하고 화폐시장 가치를 따질까요? 안 따져요 그냥 그해 12억 온거에요 이렇게 하는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A를 하실래요? B를 하실래요? 다들 지금 A를 하신다고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화폐시장 가치를 따지는거에요 계산은 못해도 죄송합니다 무시한거 같아서 무시하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뭘 따신다고요? 화폐시장 가치를 따져요 화폐시장 가치를 따져요 이게 더 낫다는거 아시죠? 미리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거 낫다는거 아시죠? 예보다 혹시 이거 모르시면 꼭 저하고 사업을 해주세요 저하고 사업을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친절하게 안 떼먹고 이게 지금 2000만원 더 들어오잖아요 2000만원 더 들어오면 6개월치 이자만 해도 어디 이런식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2000만원 더 들어오고 일찍 더 들어오니까 맞죠? 그거는 화폐시장 가치를 따질 때는 뭐가 더 좋다? A가 더 좋다 그렇다면 화폐시장 가치를 따지는 순연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이나 내부수익률법으로 따졌을 때 A의 순연가가 더 클까요? B의 순연가가 더 클까요? A의 순연가가 더 크다는 말이죠 내부수익률도 누가 더 클 것이다? A가 더 클 것이다 수익성지수도 누가 더 클 것이다? A가 더 클 것이다 화폐시장 가치를 따지게 되면 됐나요? 그게 차이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해수기관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못해요 둘 다 똑같다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어요 투자금액과 현금 흐름이 모두 동일한 경우 투자금액과 현금 흐름의 유입의 총액이 동일한 경우 초기의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안에 초기의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안에 내부수익률이 더 낮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 모든 투자분석기법이 다 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어림샘법 중에 이런 해계적 수익률이나 단순해수기관도 있다는 거죠 이제 금융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투자분석기법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출제가 많이 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구별하고 화폐시장 가치 고려하는 방법 중에 순형가법은 뭐냐 수익성 지수법은 뭐냐 내부수익률법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 기준이 되는 것 대답해야 되고 그죠? 할인율은 뭐를 사용하고 그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감안하고 특히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 그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순형가법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제 금융론입니다 금융론은 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되는 주제고요 주로 출제되는 주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당상환방법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저당유동화라는 주제 그 다음에 자금조달방법이라는 주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들이 있어요 저당상환방법 저당유동화 그 다음에 자금조달방법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들이 있다 이 저당상환방법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여기는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는게 있구요 월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증식 이렇게 구별하는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유동화에서는 저당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증권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있죠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자금조달방법에서는 리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 또는 조인트벤처 또는 조인트벤처 뭐 이런게 있구요 뒤에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뭐 이런 정도 구별하면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사항에는 뭐 지분금융 부채금융 하는 뭐 그런 용어들 있죠 용어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거 모기지론 하는 거 또는 영모기지 주택연금 이런 기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재 앞쪽에는 그 백구쪽은 뭐 별로 할 거 없어요 백십적에 가시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구별하는 거 있죠 자 그거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밑에 지분금융 부채금융이 있죠 그 정도는 중요하구요 그 밑에 있는 그 표현 맨 밑에 있죠 그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하는 거 있죠 소비금융은 부동산을 수요하는 경우에 자금용통이구요 개발금융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자금용통을 말합니다 보통 소비금융은 장기 절이고 일시불로 융자하고 분할해서 상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개발금융은 단기 고리로 대출을 하죠 그리고 단계별 융자이고 일시 상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 건축을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구요 개발금융은 소비금융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되요 자 아무튼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을 증자라 하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금융이란 말이에요 지분금융이다 이런 뜻이죠 펀드라는 말이 나와도 그건 지분금융 자 이게 특징이 배당을 해주기 때문이죠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다음에 부채금융에서도 특징이 MBS, ABS 이런 것들은 정해진 이자 주는 이자 이자를 주는 것들은 뭐예요 그거는 부채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1쪽에서는 채무불행위험과 조기상환위험 금리위험 이런 위험들은 모두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출자 부담이에요 여기서 채무불행을 하든가 조기상환하는가 이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놈이 제대로 잘 갚을까 못 갚을까 이런 걱정하잖아요 채무불행하게 됐을 때 물론 채무불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갚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도 사정이 안 되니까 못 갚은 거겠지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네 사정이고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항상 이 돈 빌려준 것을 받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설정하는 거예요 담보를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불행하는 거나 조기상환하는 거나 모두 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채무불행 위험은 주로 언제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평상시 일상적인 경우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보통 변동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이 사람의 상태는 큰 변동이 없어도 시장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조기상환 위험은 주로 언제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고정금리 하에서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여기는 조기상환 위험이 많이 나타나요 됐나요? 그런 것들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다 이 말이죠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넘어가면 되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늘 이거 연상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변동금리는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연상을 하는 거죠 이게 대출금리고 이게 예금금리죠 금융기관은 항상 뭐를 먹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대 마진을 먹는 곳이요 돈놀이 하는 곳이잖아요 돈놀이 하는 곳인데 대출금리를 고정시켜 놓는 거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기간 동안 그런데 얘는 일정한 주기별로 금리를 바꾸는 거죠 여기 변동금리 이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예대 마진이 줄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수익성이 악화된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때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조기상환 위험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죠 대출자 부담 자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 대책 중에 이쪽으로 변동금리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경우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거예요 조기상환을 유도 조기상환을 유도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조기상환을 유도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인이죠 할인 조기상환을 유도 잔액을 깎아준다고요 지금 갚으면 좀 깎아 드릴 테니까 갚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갚을 수도 있죠 어느 정도 갚을 수도 있죠 그런 장구 할인을 하고요 조기상환 위험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조기상환을 하려고 할 때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매기는 거죠 일찍 갚으면 수수료 매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바보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뭐로 대출해 주면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로 대출해 주면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변동 자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할 때 위험 전가에 나왔죠 위험 전가 위험 관리 기법에 처음서부터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고 나한테 발생하는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는 게 이때 이제 대출자 차입자 나왔잖아요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다 자 이럴 때 이 변동금리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다가 뭐를 더한다 가산금리를 더하는 거죠 이 기준금리가 일종의 예금금리 예금금리 이게 바로 뭐예요 은행이 먹는 마진의 가산금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만큼이 가산금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금리 조정 주기라는 말이 나오죠 용어가 금리 조정 주기 자 이걸 이제 몇 달마다 한 번씩 금리를 바꾸느냐 이거죠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 수록 어떻게 해요 짧을 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시키는 거죠 차입자에게 증가해요 더 많이 증가죠 더 많이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 수록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대체로 누구한테 유리한데 대출자한테 유리하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채무불이행 위험 아까 그 조기상환채무기구를 할 때 이 채무불이 금리가 올라갈 때죠 올라갈 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요 이럴 때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상승의 상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금리 상승의 상한 설정 이거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죠 자 이러면 누가 유리해요 차입자가 유리하죠 차입자가 유리한 만큼 이 마진이 커집니다 마진이 그러니까 대출할 때 상한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금리 상승의 상한을 설정하면 상한을 설정하는 만큼 누가 더 위험한 거예요 대출자가 또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마진을 조금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금리 상승에 상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자를 내면 되는데 상한을 설정하면 더 많이 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죠 세상에 그렇죠? 혹시 지금 조는 거 아니죠? 분위기가 지금 거의 조는 분위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아닌데 분위기가 지금 거의 조는 분위기인데 예전보다 제가 눈치가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처음에 제가 여기 수업하러 왔을 때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애들 가르치다가 어른들 가르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애들 가르치는 거는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걸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수학 가르치니까 제가 주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예전에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는 영어도 가르쳤죠 그때는 영어 수학이 그때가 제일 실력이 좋을 때니까 그때는 교재 필요 없어요 그냥 영어 아무 교재를 가져와도 설명하면 머릿속에 있는 거 딱 써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꾸 까먹으니까 그리고 수학이 더 재미있으니까 계속 수학을 한 거예요 문과 출신인데 수학을 계속 과외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것만으로 하면 되니까 대학교 때 배운 것도 좀 써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가르치면 애들 왜 힘든가 하면 애들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오잖아요 자기 발로 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발로 오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공부시키게 하려면 힘들어요 안 끌려오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자기 발로 왔으니까 그래도 안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이나 애나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어른들 가르치는 대로 온 거죠 더 쉬울까 싶어서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아무튼 별 차이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 지금 읽혔어요? 그냥 거져먹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하여튼 금리 상환을 설정하게 되면 뭔가를 더 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네? 뭔가를 더 줘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거져먹는 것은 없습니다 기브앤테이크죠 기브앤테이크 자 이렇게 해서 변동금리까지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준금리 여기 기준금리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 이거는 코픽스 지수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면 코픽스 지수는 시장 시중은행 있죠 시중은행에 여러 가지 예금 상품이 있어요 모두 8개 예금 상품 정기예금 1년 만기 3년 만기 또는 뭐 CD 수익률 이런 여러 가지 예금금리의 가중평균 예금금리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예금금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다는데 이게 금리가 변한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가상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변하는 겁니다 대체로 가상금리는 한 번 들어가면 별로 변하지 않아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용등급에 따라 보통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변하는데 이거 매달 매달 발표합니다 발표는 매달 다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대체로 6개월마다 바꿔요 이게 금리 조정 주기가 이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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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는 매달 하지만 조정하는 것은 6개월마다 한다 그렇게 자 이제 교재를 좀 보시면요 고정금리 원은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변동이자율 가보십시오 변동이자율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용자 방법으로서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죠 니은의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에 디귿의 변동금리 방법은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증가시키게 되므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 위에서 큰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신 뭐는 더 높게 한다고요 이자율은 더 높게 적용합니다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의 경우에는 제도가 난해하고 장래의 저당 지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 이행을 위한 가계 예산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출자의 경우에도 장래 시장 조건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초기의 최적 융자 조건을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큰 단점은 채무불이행 위험이고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남아 있는 것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재증시 자 요거 하고 나머지는 좀 쉬고 할까요 나머지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